여러분의 마음공부 멘토 지미쌤입니다. 저는 유튜브와 오프라인에서 영상과 심리학을 기반으로 한 마음공부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. 마음공부는요,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, 내 마음을 돌보고, 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공부입니다. 이 클래스는요, 평소 마음의 상처를 잘 받으시는 분, 감정을 잘 다스리고 싶은 분, 나를 더 잘 이해하고 싶은 분,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하고 싶은 분, 평온하고 가벼운 마음을 갖고 싶은 분들을 위한 강의입니다. 한마디로 멘탈, 갑이 되고 싶은 분들을 위한 강의인데요, 세상에 있는 모든 가십바퀴를 다 포장할 수는 없습니다. 하지만 내가 튼튼한 강철 신발을 신고 있다면 어떤 길이든 여유롭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겠죠? 마음공부는 이 강철 신발을 만드는 것입니다. 즉, 단단한 마음을 만드는 것인데요. 주 5회, 20분씩만 투자해서 내 마음을 돌보고 다스리는 방법을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? 건강한 마음은 여러분의 평생 자산이 될 겁니다. 제가 여러분이 마음을 돌보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. 건강한 마음을 갖고 싶다면 지금 수강신청 꼭 해주세요. 건강한 마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.